자 안녕하세요.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이번 판은 챌린저 6분과 그랜드마스터 2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.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. 자 일단 첫 템은 연어 먹어볼까? 오랜만에 오케이 못 먹었으니까 지팡이 자 다이애나와 피오라 초반에 이렇게 2원 뜨는게 제일 안좋아요. 패 뭔가 느낌이 달빛 잘 뜰것같은 느낌? 일단 사보자. 이거 사고. 얘네 들어올리고 만약에 이제 돈같은거 안뜨잖아요. 그러면은 얘 팔고 얘 사줄것같아요. 지팡이 든채로 오공쓰고싶지 않습니다. 소지팡이네 큰일났다. 음 그래도 투패 2마리니까 광신도 쪽 생각해주면 좋겠죠. 장갑 장갑 나쁘지 않아 아 니달리 싫은데 어? 잠깐만요 진짜 떴어 잠깐만 템 좋아 총검 정손 뭐 아무거나 근데 요렇게 떴으면 솔직히 아 근데 너무 잘 떴어요 진짜 그런거 다 필요없이 그냥 다사 다사고 올리고 뭐 이렇게 요런식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. 지금은 뭐 저도 뭐 상관없습니다. 템을 먹어온다고 생각하면 좋겠죠. 지금은 리산드라가 떠주면 진짜 트럭이긴 하거든요. 언젠간 뜨겠지. 어 조금 맞더라도 이거 이성만 빨리 되면 좋아서 언젠간 하나는 뜰거 아니 여기 여기정도 안에 그죠? 그거 믿고 지금 리롤 좀 해보려 했지만 삼겠습니다. 오케이 일단 또 졌구요. 여기 굉장히 세죠? 삼행운이 자 역시 생각대로 안 떠주긴 했는데 상관없습니다. 요거 사줄거는 그냥 1코짜리들만 사면서 계속 1코짜리 확률을 올려줄거구요. 여기서도 그냥 다이애나 한마리 또 올리겠습니다. 그냥 오케이 상대는 또 티모 티모가 또 초반에 좋죠? 오케이 좋아요. 아 요는 먹을까? 아 그래도 총검 총검 만들자. 오케이 또 안 떠졌구요. 총검은 일단 만들어줬구요. 암살자 섞어주면 좋고 어 살거 없죠. 요거 두개 팔고 일단 이자 그리고 요거 리산드라만 뜨면 진짜 트럭이거든요. 얘 삼성되면 좀 달빛 시너지로 받고있는거라 얘만 이성만 돼도 얘가 삼성이 돼요. 지금 타이밍 아이애나 삼성이면 3라운드 정도까지는 그래도 진짜 잘 버텨줄만 합니다. 오케이 이번엔 투팔리 왜 이렇게 다 세보이지 근데? 만나는 사람들이 다 셌어요. 일반적으로 오 리산드라 오 리산드라 이 친구가 떠줘야되는데 절대 안떠주고 요거 팔고 잊어보겠습니다. 자 여기한테 또 지겠죠? 이번엔 진이 있는 상대네요. 나이스 계속 지고 있어. 아니 다이애나 말고 요거는 진짜 리산드라가 떠야 버텨지거든요. 근데 리산드라가 절대 안떠요. 그죠? 요거는 그래도 이정도면 잡을 수 있을거라 판단하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카린 필요없어. 이거 1코짜리 살거거든요. 돈 안나오면. 백엄? 이게 인피가 적용 안되는 버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1코짜리 살. 음 리산드라만 찾죠. 리산드라만 이거 더 맞으면 아프니까 리산드라까지만 솔직히 한마리인데 안나오는 것도 이상해. 나이스.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은 아칼리 1성보다는 그래도 다이애나 2성이 스킬 한번 써주는게 셀거같은 얘가 공격력은 더 세거든요. 이렇게 올리면. 닌자라서 아칼리 쓰자 그냥. 그리고 이거 총검 하나 더 줄까? 총검 하나 더 주고 잠깐만 다 주자 그냥. 총검 하나 더 주고 거결같은거 하나 줄게요. 거결같은거. 지금 좀 템을 좀 많이 소비시켜줘야될거 같아서 국만 써주면 풀피 될거 같거든요. 풀피 안되니? 화성되면 풀피 될거야. 여기가 용발이라 데미지가 안들어가죠. 자 사줄거 없으니까 다이애나 올리고 또 마무리. 뭐 할게 없죠. 딱히. 자 요거는 뭔가 이길거같은 느낌. 상대방이 다 약해. 상대방이 용발이 없으면 데미지가 잘 들어가서 총검 효율이 좋아지죠. 궁 한번 쓰면 다 잡는다. 자 또 거의 풀피 정도 됐고. 잡고. 궁 쓰면 잡죠. 제발 연승 깨줘. 잠깐만. 뭐해. 어 그렇지. 어우. 자 이제 1코어짜리 다 사주면서 리롤 해줄거에요. 올해 50킵을 해주는 이유도 이제 삼성만 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덱파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50킵 해주는 편이구요. 리롤. 사흠살? 음 그래 사흠살 올려보자. 살론도 날뛰면 좋으니까. 아예 나 한마리 남았네. 뭔가 지금 뜰거같애. 이래도 리롤 계속 해야돼요. 왜냐면 리산드라 찾아야돼서. 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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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이제 사일러스같은게 잘 떠주기 시작하면 그냥 사일러스 쪽을 사줘도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뭐 사일러스가 뜬게 없으니까 아직은 리산드라로 보는게 맞아요. 최대한 빨리 보려면. 자 여기서는 갑바 쪽을 먹어줄건데 오 남았네. 오케이. 일단 거인의 결의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다이애나 일단 풀템 됐으니까 나머지 애들 템을 좀 챙겨주면 좋겠죠. 자 모르가나는 할거구요. 다이애나 템같은 경우는 총검 정손 뭐 거결 이런거 탱템 줘도 되고 건물조끼 용발 이렇게 줘서 단단하게 해도 되고 그런식으로 이제 좀 해주면은 피읍수단 하나 탱템 두개 아니면 피읍수단 하나 딜템 하나 탱템 하나 요정도가 좀 적절한거 같아요. 자 리롤 해볼게요. 음 리산드라가 잘 안떠주네요. 그죠? 리롤 한번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싸우는거 한번 보도록 하죠. 싸우는거 자 거결을 주시게 되면 암살자 효과 때문에 치명타가 터지면은 얘 스택이 쌓입니다. 맞기만 해도 쌓이죠. 궁 써주면 좀 많이 쌓일거에요. 스택 쌓이기도 전에 끝나버렸죠. 그리고 창고는 1코짜리 사두면서 가는게 좀 더 확률적으로 1코짜리 제가 원하는 리산드라가 잘 뜨긴 할텐데 그럴땐 창고정리를 잘 해주세요. 그래야 눈에 보기가 편해서 잘못 팔 수 있는 현상을 줄여줍니다. 만약에 어? 팔까? 탈론던에 사야겠다. 팔까? 하는데 잘못 눌러서 얘를 팔 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쓸거는 왼쪽에 놔주시면 눈에 보기 편하죠. 자 리롤 이런거 그냥 사세요. 사일러스도 사자. 만약에 사일러스가 잘 뜨기 시작하면 저걸로 볼거라서 음 한번더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처럼 풀템 주고 삼성만 찍으셔도 잘 버텨지죠. 이 3라운드가 사줄거 없고 리롤덱 있나 한번 확인 만약에 리롤덱이 있으면 크립에서 돌리는건 좀 손해예요. 만약에 그 사람 리롤덱하는 사람들이 크립에서 돌려주면 그만큼 그 기물들이 빠지는거기 때문에 만약에 리롤덱이 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돌리고 나서 돌리세요. 근데 만약에 겹치는 리롤덱이면 제가 먼저 돌려야겠죠? 근데 뭐 지금 리롤덱 없으니까 돌려도 돼요. 사놓으세요. 오 오 좋아 럭스도 사고 싶긴 한데 아직은 안 넣을거라서 나중에 살게요. 럭스 카리 나 일단 사봐 타타 이성 됐네 요거 그리고 무한의 대검 아 얘 주기 싫은데 차라리 지로추고 싶은데 그냥 나 지로출래 왜냐하면 어차피 다이애나 킬이라서 이거 유감사랄거 아니면 안볼거거든요 보지 말자 자 돌려 계속 돌려 50원까지만 돌리면 돼 이거 왜이렇게 잘 떼지? 타이쿠도 삼성 그때 같이 봐주시고 거결주니까 잘 안죽죠? 근데 총검 두개라서 피읍은 일단 잘해 오호 나이스 자 떠라 떠라 리산드라 리산드라 럭스는 하나만 가져가볼게요 나중에 이거 6렙 찍고 현옥 넣을거라서 리산드라 너무 안뜨는데 누가 쓰고있나? 일단 쓰는거는 안보이는데 큰일났다 오 이러면 리산드라로 가는거 확정이죠? 잘 떴으니까 만약에 리산드라 이렇게 찾고있는 도중에 사일러스가 잘 뜬다면 1코짜리 잘 안뜨는 상황이라면 그냥 레벨업하고 사일러스로 찾는게 좀 더 좋을수도 있는데 지금은 리산드라가 3마리 남았으니까 리산드라로 갈게요 통 아 럭스도 이제 슬슬 사보자 리산드라 리산드라 럭스 지금 안살게요 창고 터질수도 있어 아 안터질거 같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아 제발 너무 시식이 자주걸리니까 좀 안좋긴하다 그냥 대건 먹어야겠죠? 대건 먹자 그리고 지금 제가 탈론을 두개를 좀 빠르게 찾아준 편인데 철론이 신기할정도로 3마리 3마리 3마리가 떴어요 진짜 말도 안되죠 3마리 3마리 3마리인데 지금 다 7렙 상황일거에요 절대 말도 안되 이거 이렇게 뜨는거 아 이러면 카타 써야될수도 있겠는데 일단 찾아 지금 다 돌려서 찾을께요 일단 지금 찾아야되 아 한마리만 진짜 줘봐 한마리만 와 너무 심각한데 잠깐만 아 너무 당황스러워 파이크 줄께요 파이크 삼성이라 궁쓰면 데미지 진짜 세거든요 아 너무 어이없다 잠깐만요 1 2 3 5 4 아 이제 언제 힘이 빠지는지 대충 아시겠죠 아 근데 너무 너무 많이 맞았어 진짜 이정도로 안뜨진 않거든요 진짜 안뜬편인데 좀 많이 맞았어요 제가 자 여기까지만 하자 저거 3개 팔게요 이제 1쿨짜리 필요 없으니까 드디어 완성된 달빛 암살자 이제 완성된거에요 지금까지는 맛보기야 이제 시작합니다 버그 버결 주시면은 요거 궁 안맞을때도 있습니다 평소로 잡아야되 그럴때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선지자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덧물조끼에 용발주고 총검이나 정손하나 죽여줘도 좋을거 같긴해요 이템도 많이 주네 이판 템이 왜 이렇게 다 제대로 뜬거같지 다 진짜 뭔가 나만 망한 느낌이야 폭풍 파이크 임피라이 일단 파이크 줘야겠죠 파이크 진짜 셀거에요 177 데미지인데 임피라이다 진 데미지 볼게요 진 이성진 오 왜 이렇게 높아 선맞자 아닌걸로 볼게요 180 선맞자 아닌게 일단 180이야 요템 비슷하죠 왜 비슷하지 일단 요거 다이애나 가운데로 계속 뛰게 할게요 그냥 가운데로 뛰어야 이제 그 어느쪽으로 있든 일단 먼저 잘가 자 여기 좀 세보이는데 사명사수 일단 사명사수 조합 CC기 걸리면 진짜 갑없거든요 계속 걸리고 있어 CC기 지금 그래도 스식이 풀리면서 공 잘 써주니까 피에타면서 돌진하죠 아칼리 드디어 떠줬고 레벨업하고 음 요거 탈론덱 안죽으면 탈롬 못찾을거 같거든요 지금 9마리 10마리 12마리 12마리 11마리 123 456 789 10 11 11마리 빠졌는데 절대 못찾겠죠 이때 리롤 안돌릴거구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버틸거에요 자 버텨 총총이잖아 총총 나이스 아 모르가나 왜이렇게 잘 뜨지? 근데 모르가나는 진짜 이거 딱히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이미 모르가나 많이 또 가고있고 선지자 때문에 그냥 럭스로 속박 한번 주는것도 좋아서 이거 탈롬이랑 싸워봐야 알거 같아요 싸워서 웬만하면 질거 같긴 한데 일단 싸워봐야 알겠죠 자 상대는 1등인데 탈롬템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긴 이기지 않을까? 1성도 많고 이거 이기는 법 정확하게 하나 있어요 공을 돌리고 있을 때 탈롬이 날아와서 맞아줘야돼 그러면 탈롬이 일단 바로 죽고 시작하거든요 그 상황이 된다면 거의 무조건 이기긴 하는데 공이 없을 때 날아와서 계속 때리고 때리고 때리다보면 얘도 언젠간 죽거든요 CC기 걸리다보면은 실드 못쓸 때 그럴때만 조심하는거 아니면은 잘 이겨줄거 같아요 자 여기서는 지크나 아니면 덤불조끼 탈롬 덱이 좀 많아요 3명이야 3명 바로 뺏겼네 세불망 하나 줄까? 세불망 하나 주자 얼심 아 둘다 좋아 그냥 다 좋았다 세불망 얼심 이온 다 좋았는데 치감템 하나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지금 오케이 요렇게 하고 레벨업 천천히 하자 나 다 이길거 같아 6렙인데 다 이길거 같아 믿고 가자 지금 선지자가 많이 겹쳐서 오히려 도구로 1성짜리가 많아요 그죠? 1성짜리가 많게 되면 웬만하면 다 이겨준다는 거겠죠? 일단 서풍 든 사람을 좀 조심해서 배치해주시면 좋아요 아 잠깐만 아 말도 안돼 진짜 말도 안돼 어 다행이다 와 진짜 리신한테 요거 차였으면 진짜 눈물날 뻔 했거든요 다행이야 진짜 네 리신 너프돼서 진짜 다행이다 근데 신기하죠 되게 신기한게 이제 그 그냥 조합만 맞추고 6렙인데 8렙 조합들을 다 이겨요 지금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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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탈론도 옮겨놔야되는데 일단 피했어 요건 이긴거 같은데 다이애나 궁각이 너무 이쁘다 이길 수가 없다 탈론이 날아 졌죠? 어어 좀 무서웠어 요런식으로 실드 궁 빨리 못쓰면은 죽을수도 있습니다. 조심해야되요. 자 쇼진 쇼진은 어... 지금 상황에선 럭스밖에 없긴 해. 얘 줘봤자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구요. 있고 괜찮지. 자 하고 리롤 어 요네 좋지. 이러면은 조율자 하나 넣으면 좋겠죠. 조율자. 완벽해 지금. 괜찮은 필요없어. 어 못 바꿨다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진짜. 아칼리가 잘라줘. 그냥. 혼자. 이걸 궁 쓰고. 궁 써야되는데? 어 궁을 못쓴다. 이렇게 CC기가 약점이에요. 그냥. 어쩔수없어. CC기 계속 연속으로 걸리다보면. ırım. 우리 탈론 안 떠주나? 지금 Cast Nu 뭐 넘긴거 없죠 근데 다이애나 1등이 노리고 있고 어 명사수 죽었다 계속 옮기죠 계속 옮겨야돼 계속 1등 케인 2성이야 좀 무서워 오 잠깐만 해주나? 파이크? 다이스 요거 명사수 죽어서 그나마 명사수가 좀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명사수 죽어서 오히려 좋아 1등 잘 이길 수 있어 제1등 상대로 안좋은거 1등 석풍 있습니다 1등 석풍 있어 미렐리야? 지크 안 받지 말자 그냥 받지 말고 잠시만요 끝났어 진짜 파이크 띄운다 상관없어 칼론 좀 거슬렸다 왼쪽으로 치울걸 칼론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좋은지 돌려 시시기만 안걸리면 돼 제발 시시기만 아 제가 말했어요 시시기 걸리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시시기만 안걸리면 다 이깁니다 진짜 다 이겨 다 이기는데 시시기만 안걸리면 너무 억울하다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었고 상대방도 1등 유지한 채로 계속 연승 잘 달려온 상대였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죠 일단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만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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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